오늘은 연애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는 표현을 짚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아 저 남자 내 스타일이야 는 영어로 정답은 스타일 같은 경우는 사람보다는 물건이 내 취향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어떤 사람의 취향, 이상형을 말할 때는 타입을 활용해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요 두 번째 야 쟤네 커플이야 는 영어로 they are couples or they are a couple 정답은 커플이라는 건 두 명을 묶어서 하나로 보기 때문에 s를 붙이지 않고요 they are a couple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 차였어 는 영어로 I got kicked or I got dumped 정답은 킥은 정말 말 그대로 발로 찰 때 쓰는 표현이고요 나 실현 당했어 애인한테 차였어 라고 할 때는 I got dumped 라고 하시면 됩니다 dump라는 게 버리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오늘 배운 거 복습해 볼까요? 아 저 남자 내 스타일이야 는 영어로 쟤네 커플이야 는 영어로 나 차였어 를 영어로는 오늘은 여기까지 끝 bol 저 남자 내 Town arm 속의 Guerreel 거 anf ières